여학생들만 참가할 수 있는 캠프에 모인 소녀들 한눈에 봐도 인싸인 것 같은 이 소녀는 캘리포니아 와인농장에서 온 할리입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에서 온 꼬마 숙녀 애니 꼼꼼한 짐검사까지 마치고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 캠프에 도착 후 찾아온 점심시간 외모 뿐만 아니라 알러지까지 똑같은 애니와 할리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점심 식사를 마친 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펜싱 대결을 하게 됩니다 팽팽한 접전 후 드디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한 두 소녀 둘의 외모는 정말 쌍둥이 같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니와 할리의 신경전은 지금부터 시작되죠 런던 초딩계에서 포커로 이름 날린 애니는 캠프에서도 실력 발휘를 하며 판을 휩쓸고 있는데 그때 등장한 캘리포니아 탓자 할리 이번 대결 역시 팽팽한 상황에서 할리가 내기를 제안합니다 과연 이번 승부의 결과는? 이번엔 할리의 승리입니다 애니는 정말 홀딱 벗고 호수에 다이빙을 하는데 할리가 애니의 옷을 훔쳐 달아나버리죠 애니를 골려주고 마냥 기분이 좋은 할리 이번엔 애니가 복수를 제대로 한 것 같네요 그렇다고 가만히 당할 할리가 아니죠 여자 케빈으로 비니한 할리와 친구들은 애니의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안에서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고 밖에서 일을 구경하던 할리 예상치 못한 선생님의 등장에 당황하게 됩니다 필사적으로 선생님을 막아보지만 결국 이 사단이 나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 애니와 할리는 외탄방에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죠 예상대로 기싸움이 장난이 아닌 애니와 할리 하지만 둘만 붙어있다 보니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는데요 놀랍게도 독특한 식성까지 닮은 두 소녀 생일 또한 같은 날이었습니다 사실 애니와 할리는 11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리는 아빠와 캘리포니아에서 포도농장을 하며 살고 애니는 엄마와 함께 런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니는 서로의 부모님 사진을 보여줄 것을 제안합니다 애니와 할리, 이들은 11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헤어졌던 쌍둥이었던 것입니다 애니와 할리는 각자 엄마 아빠의 얘기를 해주며 서로의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는데 할리가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쌍둥이는 곧바로 계획을 실천해 옮기게 되죠 사소한 정보부터 외형까지 점점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닮아가는 애니와 할리 드디어 대망의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렇게 런던에 도착한 할리 처음 엄마를 만난다는 생각에 초조해집니다 드디어 엄마가 계신 집에 도착 태어나서 처음 보는 외할아버지에게 안겨도 보고 애니? 애니? 꿈에 그리던 엄마까지 할리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하나씩 엄마에 대한 추억을 쌓는 할리 드레스 디자이너인 엄마 엘리자베스를 따라가서 특별한 경험까지 하며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은근슬쩍 아빠 얘기도 꺼내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로 날아간 애니 애니 역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아빠 닉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는 아빠에게 11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실세 없이 쏟아내죠 드디어 아빠의 집에 도착한 애니 할리의 유모 채시와도 만나게 됩니다 강아지는 바로 주인이 아닌 것을 알아채네요 아빠를 만난 기쁨도 잠시 아빠 옆에 있는 낯선 여자 캠프에 가있던 8주 사이에 닉에게 여자친구가 생긴 것이었죠 메리디스는 닉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였습니다 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애니는 런던에 있는 할리에게 급히 SOS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엄마랑 있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할리는 핑계를 대며 애니의 SOS를 무시해 버립니다 다음날 아침 하지만 애니는 엄마 얘기를 하며 말을 돌립니다 그때 눈앞에 나타난 메리디스 닉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애니를 설득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다가 애니를 이상하게 생각한 첼시에게 자신이 할 리가 아닌 애니라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가족처럼 자신을 좋아해주는 첼시를 보며 애니는 정말 마음이 놓였을 것 같아요 한편 닉은 애니를 따라와서 끝까지 메리디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당황한 애니는 불어로 화를 내고 서둘러 이 자리를 벗어납니다 메리디스는 자기가 애니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하지만 말빨이 장난이 아닌 애니에게 한 방 먹고 본격적으로 새 엄마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그 시각 할리는 애니의 SOS를 맞고 곧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가 애니와 통화를 합니다 할리는 서둘러 집으로 향하던 중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켜버립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응원과 함께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자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죠 11년 만에 이루어진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급한 불은 아빠의 결혼을 막는 일 할리는 아빠의 재혼 사실을 숨긴 채 엄마와 미국에 가서 애니와 아빠를 만나자고 합니다 이렇게 할리는 할아버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엄마와 마틴과 함께 미국으로 향합니다 한편 약속 장소에 먼저 모인 메레디스 가족과 애니의 가족 곧이어 할리와 엄마도 호텔에 도착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띡도 자신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여자와 이게 무슨... 할리 파카! 엘리자베스는 두 딸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쌍둥이는 아빠와 메레디스의 재혼을 막아야 했습니다 메레디스의 진짜 얼굴을 알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져만 갑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를 찾아 나선 닉 엘리자베스는 못먹습니다 엘리자베스는 못먹어야 했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시작 세상 정말 좁습니다. 한편, 여전히 엘리자베스를 찾아다니는 닉. 엘리자베스를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입수... 드디어 11년만에 제외한 닉과 엘리자베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된 뒤. 오랜만에 분위기 좀 잡나 했더니, 눈치 없이 끼어드는 메레디스. 아, I don't understand. How did you two meet? Hi, Mer. Hello. How you doing? This is our mother, Elizabeth James. Oh, well, this is a small world. And what a coincidence that we're all here on the exact same week. My, my, my. 그날 저녁, 애니와 할리는 부모님의 성공적인 재결합을 위한 만찬을 준비합니다. 할아버지 찬스를 써서 요트를 빌린 뒤, 닉과 엘리자베스의 첫 만남을 재현한 것이죠. Well, then, here is to... Our daughters. So, you've done fantasticly well, I'm... Now you're major designer? We both actually got where we wanted to go. Yeah. So, about that day that you packed. Why'd you do it? We said stupid things, and so we packed. You didn't come after me. I didn't know that you wanted me to. Well, it really doesn't matter anymore. 다음날 아침, 닉과 엘리자베스는 각자의 집으로 향하려는데, 애니와 할리가 똑같은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That promise we'd go on our camping trip. And we want to go, together. Annie, this is ridiculous. Go upstairs and put your clothes on. Are you sure, I'm Annie? It's kind of hard to be 100% positive, isn't it? And the four of us leave on the camping trip. And when you bring us back, we'll tell you who's Annie and who's Hallie. 그렇게 캠핑을 같이 가게 된 네 사람. 하지만 눈치 없는 메리디스가 또 끼어듭니다. 엄마의 지나친 배려로 메레디스와 함께 캠핑을 가게 된 쌍둥이. 메레디스의 미래가 안 봐도 눈에 그려집니다. I can't believe people actually do this for fun. I'm in serious pain. Somebody hand me my Evian. What happened? This little guy was on her Evian bottle. Mer, I think there's something on your head. Mer, I think there's something on my head. Mer, I think there's something on my head. You alright? Ask. What did we do, dad? We were right behind you. 드디어 피날레를 정식할 시간. Come on, come on. Okay. Monday. , I can't believe it. Hey. Hey. We're in serious pain. Good dreams, mommy, dear. Oh, man. 결국 폭발해버린 메레디스 대답은 너무 당연하게도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took me years to track down it s the wine that we drank at our wedding 분위기가 다시 로맨틱하게 흘러가는 듯 했으나 엘리자베스는 현실을 깨닫고 11년 전처럼 다시 이 상황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애니는 다시 런던으로 떠나고 할리는 미국에 남는 애틋한 이별을 합니다. 그렇게 런던 집에 도착한 애니와 엘리자베스 그런데 집에 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니까지 이렇게 애니와 할리의 계획은 100% 성공하고 꽉 찬 해피엔딩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과거 린제이로안의 1인 2형 연기를 볼 수 있었던 영화 페어런트 트랩 애니와 할리가 정말 너무 귀여워서 5번 이상은 봤던 영화인데요. 가족들과 봐도 너무 좋고 따뜻한 영화이니 정말 꼭꼭 본편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Wind원 thousands ofmern 221 음 lab 221 demand 552 그러ấm 2000 2000 000 2000 00 00 dimin 2000 000 00 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